캠핑장 입구에서 아이스크림 파시는 할머니가 계시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시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종원이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지금 저희 시간이 9시 20분이거든요 9시 20분 10시 반까지 철수하는 걸 목표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에 치울게요 근데 뭐 이거 타임어택은 아니고 슬렁슬렁 설거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치우기 정리하는 겁니다 요자를 개시하자마자 액대 매 버렸네 뭐 지금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설거지한 이런 것들 말리는 게 일이죠 아침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설거지거리가 많이 생기면 어쩔수록 철수가 늦어지니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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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아 엄마한테 엄마가 정권이 씻겨준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엄마 씻고 와 아이스크림 어 시원하게 정권이 씻고 이또 오후에 가야 되잖아 키즈카페 원래 이렇게 안쪽과 바깥을 분오파해서 해야 되는데 봉조님이 정권이 씻긴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장ATION 점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바깥에 있는 짐들은 거의 다 치웠고 9시 50분이네요. 9시 50분이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짐들 정리할게요. 그래도 지금 일단 에어컨을 막 계속 틀고 있죠?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좀 시원한 것 같고 이제 상판을 들어서 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. S500처럼 이게 세 판이 다 들리면 정리하기 편할텐데 구형들은 상판이 다 안 들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박스를 아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밥통이 한 4만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이 밥속 가방이 한 2만원 3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중고고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이 박스가 또 있어야 나중에 또 잘 팔리니까 갖고 있다가 박스가 있으면 100번을 써도 한 10번밖에 안 쓴 것처럼 저희가 모든 웬만한 먹을 수 있는 지방지킨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 놓거든요. 그럼 쏙 들어가요. 딱 정말 이 높이까지 침상까지 딱 들어가는 이 코페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리들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거의 짐이 다 들어갔거든요. 저희가 침상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은 이게 딱 지금 저희 침상 밑에 상황이에요. 저기가 아까 그 바깥에서 넣는 외부 수납이 한 여기 저 바깥에서 한 절반 들어가고 에어컨 있는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판이 안 들어지니까 이 밑에다가 밥솥이랑 뭐 넣고 여기 있고 타프하고 스크린 그리고 키친 테이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파워뱅크가 오면 파워뱅크를 여기다가 넣어놓을까 지금 높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. 원래 파워뱅크는 차에다 놓고 쓰려고 했는데 차에다 놓고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성풍으로 성풍으로 해가지고 좀 돌리다가 끌게요. 우리도 NX45 제일 단점 이 전기장판 미치겠어. 이게 그리고 봐봐요. 내가 그때 수업에 설명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양면 라텍스라고 그랬잖아요. 이게 양면이면 뭐 이게 에어컨 가려서 이거 뒤집으면 이쪽에 안 따져가지고 에어컨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렇게만 넣고 썼거든요. 그리고 전기장판은 여기 따져 있지도 않아. 그래서 제가 항상 전기장판은 항상 이렇게 접어서 써야 돼. 이만큼 에어컨을 쓰든 난방기로 쓰든 그러니까 저는 이 전기장판을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. 새 거였는데 그래서 2m에 2m짜리 딱 그 매트 있으면 딱인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싸제로 매트 하나 더 사가지고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쓰고 쓸 때마다 이렇게 하고 쳐스할 때마다 이렇게 옮기는 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이거 좀 상품 개발하는 데에다가 어? 알만 구실을 좀 토빙해가지고 상품 리뷰를 좀 했으면 내가 실사용자 리뷰 앞에서 자세용자 리뷰 할텐데 그리고 스크린 스크린은 여기다 이렇게 놔둡니다. 원래는 이제 이불을 놔야 되는데 이불은 또 다 가져가서 빨게요. 덮고 끄고 끄고 덮고 와 지금 이너 내부 온도 30도 미쳤는데 미쳤어.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16cm짜리 폴딩 박스인데 저희 거 구형들은 이 침산이 났다 보니까 이게 싹딱딱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웬만한 그 쌀 댁이 없는 짐들이 있잖아요. 안에서 쓰는 이런 거 원래는 이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불 뺐죠. 여보 스피커 좀 줘. 그 그 노래 나온 스피커 노래 나온 스피커 넣어놓게. 오늘 시원해 보이네. 아빠 안에서 지금 더운데 이게 보면 내부 이렇게 다 정리했죠. 내부 다 정리했고 여기도 송풍기로 한번 바람 싹 불었어요. 깨끗하죠. 이제 접으면 됩니다. 덮으면 되고요. 바깥에 마무리 정리하면 끝. 여기가 어제 진딧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저기 이거 한번 털고 이 타프로 한번 걷어가지고 넘긴 다음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 반대쪽으로 가 저 반대로 가가지고 한번 탈탈탈 털고 다시 덮자고 어차피 털만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 나오지 마 진드기가 너무 많아 진드기가 너무 많아 진드기 진드기 가라 진드기가 우리 집까지 따라가게 생겼네 이 나무 밑이 다 좋은데 이게 문제네 나무 밑에서 자 한번 털까 털 때 잡고 하나씩 자 하나 둘 셋 후딱 잡자 진드기가 또 날라오기 전에 고물인 걸 아직도 안 뺐네 고물이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 10시 18분 목표 한 10시 반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뭐 중간에 공조님이 종권이 씻긴다고 전력이탈 그리고 진드기 턴다고 시간 낭비 좀 쉽지만 뭐 그래도 목표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판 덮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은 바람 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오케이 아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갔지 그게 옷걸이가 또 그 옷걸이 엄청 소중한 옷걸인데 완소템인데 그거 없으면 내가 이거 이거 지지봉 또 다시 사야 되잖아 만원의 행복 지금 10시 35분이거든요 트레이러까지 다 걸었고 마무리 이제 출발할 준비 딱 됐습니다 거의 한 시간 딱 걸렸네요 체수과 영조님이 중간에 종원이 씻기지 않고 같이 도와줬다면 또 빨랐을 텐데 오늘 캠핑장은 또 오신가요?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? 네 또 오겠습니다 노지는요? 아 싫습니다 너무 덥잖아 지금 죽겠다 지금 이제 출발하고 샤워해야 돼 이제 등목 한번 하고 가야겠네 아 너무 덥네 너무 빡빡하지 여기 안 나왔지 다시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